네, 안녕하십니까. 연진입니다. 영상 알짱날은 3월 8일이고요. 오늘도 제가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오늘은 G2파워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. 코드번호는 388050으로 되어 있는 코드번호니까 한 번씩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G2파워라는 종목은 수배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말하는 수배전반이라는 게 발전소에서 전략들을 생산을 해내면 그런 것들을 분배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수배전반이 현재 G2파워에서 가장 매출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전력 관련된 전략을 분배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마찬가지로 친환경 전력기기,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 등을 개발을 해서 현재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전력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. 그래서 우리 발전소 하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태양광 이런 것들을 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수준일수가 뜨면서 움직여준 종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1,62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오늘 좀 상승폭을 키워준 종목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. 평균 거래량 자체가 100만 주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거래량이 터져주는 날에는 천만 주 이상, 많이 터져질 때는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주기도 해요. 그 이상 터질 때는 4천만 주 정도 터져주긴 하지만 최근에는 2022년도 후반부터 해서는 천만 주에서 2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022년도 4월달 정도에 상장한 종목이다 보니까 상장한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. 1년 정도밖에 안 된 종목이고요. 지금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차트를 볼 건 뒤에 있는 차트 구성인데 8천 원대의 약간의 저항자리, 지지구간 때도 작용을 했던 자리이기도 했었고요. 이 자리, 그 다음 뒤쪽에서는 약간의 저항자리로 봤던 구간을 오늘 뚫어주고 올라와 주었습니다.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8,800원 부근에 윗고리가 달리고 저항대가 달려있는 게 좀 보여요. 이 자리가 이제 8,750원부터 8,800원까지 윗고리가 달려있는 이 구간대를 오늘 뚫어주고 올라와 주었습니다. 물론 이 뚫어줬었을 때 마지막에, 마지막에 뚫어줬어요. 8,750원이 이 부근쯤 되는데 여기서부터 8,800원에 마지막에 종가 자리를 잘 버텨주니까 끌어올라와 준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, 종가에 뚫어줬구나. 거래랑은 동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오늘 윗고리 자리를 먹어주고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자리가 이제 만원원 자리의 저항대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9,500원. 그래서 9,500원부터 만원 자리의 여기 이렇게 밴드.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, 뒤쪽에서도 저항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. 최근 테마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뭐 원전 쪽에서는 많이 흐름들을 주진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원전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돌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원전도 나름 메인급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의 흐름들은 잘 체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양봉이 떴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토파워가 원전 쪽 대장을 잡고 움직였었으니까 단기간 원전주 대장으로서 활약을 또 해주는 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. 눌러준다고 한다면 8,000원부터 7,500원 자리까지의 지지관대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분봉상 내가 조금 더 타이트한 라인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8,600원 자리나 아니면 조금 넓혀서 8,4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쪽 엔 라인을 이렇게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오늘 고점 자리, 9,120원 자리 뚫고 9,500원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 제가 또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을 또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, 가만하시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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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